예 안녕하세요 엉컬준 입니다 사일런스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쟤를 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뭔가 뭔가 안전하다는 애에요 뭔가 다른 다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일런스 게임을 엉클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딩은 최대한 짧게 하지만 쟨의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픽 좋네요 루트 위드 어 뭔가 확신이 있나봐요 어 당길 수 있어요 어 그 뭔가 쭉 빠져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뭔가 이렇게 아까 밑에 그 거대한 그 식인 식물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적인 느낌 사일런스 사일런스 엉클준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테렉션이 존재하는 상호장애인이 존재하는 아주 영화같은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네요 스팟 도와줘 백인esque 귀엽죠 뭔가 빨아들인 고무 검처럼 빵빵해졌어요 정들 곳이던 ㅋㅋㅋ 뭔가 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웃음이었죠. 하! 뭔가 좀 땅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축 늘어진 게 그쵸 그쵸 그니까 안전을 확보해야겠죠? 안전 스팟이 또 후후! 스팟이 활약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아주 긴 교착 상태를 지금 뭔가 진행이 되는 진행이 되는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뭔가 올라서기만 해도 컴온! 컴온! 가짜! 오우! 오우! 기절했어요 기절! 오우! 기절했어요! 뭔가 CPR을 해야 되나요? 아흐흐흐 어, 체크 더 바이탈 사인! 의사가 된 것 같네요 고 노 폴스! 맥이 없어! 맥이 없어 어떡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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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마사지를 해야겠죠? 필요하면 입에다가 바람도 불어넣어야 되겠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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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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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어흥! 어흥! 키스하고.. 엉가.. 쳤지는 다르겠죠? 흐흐흐흫! 푹! 오! 바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소리만이! 가슴을 더 누르고 왔어 뭘 해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스팟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로열 젤리 로열 젤리 로열 젤리를 빨아 먹나요 어 여왕벌 로열 젤리 먹을 시간인가요 뭔가 전기 어어 뭔가 전기 저 촉수를 뭔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이스 선생님들이 전기로 전기로 이렇게 가슴에다가 팍팍팍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동그라미 표시가 나왔네요 어어 어어 망가 워 오케이 반응이 오는데요 우우 흠 디피블 디피블디 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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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네요 이러다가 여자애가 타서 죽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뭔가 뭔가 뭐야 뭐야 너무 많이 하는거 같은데요 음 게이지가 움직이나요 오 게이지가 조금 움직인거 같은데요 오우 좀 오래 오래 한번 충격을 줘볼까요 오래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데요 음 음 이럴때네 디 디 디 비 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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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추운거 아닌가 여기가 나 어떡해 어 너무 많이 써 어 검은 연기가 나 어 오 뿡 뭐야 뭐야 어 뭐지 터졌나 어 로딩 중이에요 로딩 엉클준입니다 사일런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전기를 게이지를 끝까지 올리니까 그 여왕볼이 뻥 하고 터졌어요 음 뭔가 사건이 제대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엉클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어 어 지진이야 지진 어 뭔가 떨어졌네요 뿜 뿜 오 갑자기 그 아바타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뿜 뿜 폭죽이 터지고 있어요 어 사일런스 엉클준입니다 음 사일런스 침묵 뭔가 폭죽이 빵 터지고 어 어 어 몸에 댕기다 어 어 야 그렇게 전기를 전기를 먹였는데 살아나자니 정말 아 날 죽이려고 그래? 흠 흠 그래도 의도는 없었다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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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 아까 조용히 얘기해 여왕불은 죽고 구해냈어요 엉클 존이 존 아저씨가 플레이하고 있어요 44살입니다 맥이 좀 끊기기는 한데요 기다릴만합니다 이 게임은 그래도 좀 하드스크 속도라든지 CPU 속도가 좀 빠르면 좀 쾌적하게 네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메시지 아 메시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스읍 어? 볼려고 그러네 그냥 한번 볼래 네 깼을까요? 깼을까요? 뭔가 문양이 가위 가위 문양처럼 생긴 그런게 있네요 아 깨끗 아 아 아 아 아 아 앙클 존 존 아저씨가 사이언스를 사일런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일런스 PC 사양 조금 높이세요 그러면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앙클 존 PC는 저 사양이랍니다 티로리 오 오 뭔가 좀 으스스한데요? 여자애랑 덩치 큰 아저씨가 있네요 리니 리니 노아 아 이제 얘네들 이름을 알게 됐네요 아 미스 유 소 마치 아 귀여워요 네 위니 노아 아 아 아 스파디 골 골 골 골 골 아 아 아 거울을 찾았어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네요 아 아 하나는 희망을 주는 말이고 하나는 희망을 안 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세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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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 삶과 죽음의 중간 삶과 죽음의 흠 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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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리 스읍 그 거울에 연관된 뭔가가 있나봐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보겠습니다 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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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미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이 사이렌스의 킹이래요 어 슉닥슉닥슉닥 슉닥슉닥 슉닥슉닥 응? 오 에이 컴원 엉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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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관이인가요? 엉르 엉르 에이 그 마지막 린이 린이 그렇지 네가 엉르 엉르 ыш were 엉르 엉르 이 엉르 아 우 사실 Traditional 57 붕 에이 팩 이즈 이놈 으 응. 집에 가고싶어. 약속하는군요. 응. 제이네스. 영화같네요. 영화같은데. 아 영화같아요. 저 사양에서도 돌아가는. 잠이 뜨나요? 엉클준입니다. 사일런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나요? 뭔가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체스트에 뭐가 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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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무리되면 뭐할거 있어요? 배고픈가 봐요 잠꼬대하네 뭔가 암호같은 걸로 써야졌나봐요 이렇게 하면 더 많아야졌나봐요 자기가 뭔가 갈 거라고 하네요 제이너스를 찾으려고 갈 거라고 제이너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뭔가 다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봐요 호올리 그레일 아.. 뭔가.. 심하고 뭔가 그런거.. 모탈리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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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견이 생겼어요 뭔가..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아주 장편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엉클 존입니다 사일러스 음.. 오우야.. 라이트를 쫙 비춰주면서 이야.. 아주 멋있는 장면이군요 슬라이딩 게이트 밀어볼까요? 아.. 밀 수가 없어.. 밀 수가 없어.. 밀 수가 없어.. 음.. 뭔가.. 저 문을 열어야지 리프파일 어? 뭘 찾았네요? 어.. 헐레가 숨어있어.. 이런 숨발꾹질 같은.. 흐흐흠.. 숨발꾹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 어.. 뭔가 당기고 있어요 어.. 불덕! 아.. 돌로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진 그런 불덕이군요 어.. 이쪽에.. 뭔가.. 뭔가.. 공간이 있나봐요 빈 공간이.. 어.. 제이네스.. 뭔가 쉽게 찾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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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이시게.. 해바라이시게 먹을거라고.. 음.. 그녀가.. 어디서? 스멀갯? 불덕 암허된 메시지 응 리니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응 응, 리니 차고 있으니까 리니 차 뭔가 이런 힌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물이 흘렀나봐요 어 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루인스 루인스 응? 음 음 벌레 나왔던 땐데 사소한 것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벌레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루인스 음 음 음 노 프리킨 찬스 노 프리킨 찬스 아까 안 열렸는데 오오 열린다 오오 오오오 왜 열린거지 아까 안 열렸는데 불독 때문인가 오오 불독이 문을 열어준건가 예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이 사일렌스 어드벤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영상미가 있네요 아주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어 그래픽이 전반적으로 노 어느정도 어 있어요 어 아 맞아요 저거 가위처럼 생기고 저거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어 올라갈 수도 있네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음 그래요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엉클 쥔이었습니다 사일렌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